소주의 시간 형 저거 강아지네요 아니야, 이거 알파파란 말이야 아무리 봐도 흰둥이 같은데? 아, 쟤 장난해? 왜 강아지가 됐지? 어? 저거 몸통을 그리니까 알파카다. 아 이거.. 하도 이것만 그려버렸다니까 몸통을 못 그리겠어. 몸통은 이따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럼 잡니다. 아 눈이 중요한데 이거. 이거 코코코 하면 돼지 되겠는데 이거? 어떡하죠? 거기를 눈으로 하면 안 돼요? 이걸 눈으로 하자고요? 응. 그리고 그 사이에 코를 찍고 계속 알파카가 돼요. 코를요? 오케이. 형 형 다 해드릴게요. 왜 가 horror? 휴가님 뭐 그리지? 푸들입니다. 푸들이요? 네. 저희 집 갈색 푸들이에요. 셀픈 알파카. 뭐 나올 것 같은데요? 내가 수빈 잘하면 안 살 것 같아. 형 그래요. 너무 기괴해. 그래도 완성. 여기다 뭐 나비넥타이나 그런거 들어가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. 그래요. 완성! 하나 완성했어요. 하나 완성했어요. 드디어 완성하셨어요. BTS랑 가장 잘 어울리는 동물은 역시 강아지, 개. 저희가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고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나 개들이 떠오르는 것 같고 원래 이런 거 대충 대충 캐릭터들이 나와 있지 않나요? 아니요. 전혀 없어요. 이제 이거에서 시작될 거예요. 아 진짜요? 원래 대부분 약간 대충 틀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아니요. 이제 틀을 만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애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. 우리는 틀이나 만들면 다행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그림 공부하다가 가는 걸 수도 있어. 항상 그림 실력을 준비하지 않더라고요. 재창조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도 어쨌든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니까 좋은 시너지가 있으면 좋죠. 진짜 진짜 안 되겠다. 이거 아니야. 이거 돈 좀 안 산다 이거. 무료 이모티콘 안 써 이거. 얼굴이 긴 강아지? 내가 봤을 때 이거 1등이야.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길 캐릭터가 없었어. 신둥이 아니에요? 아니야 알파카야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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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여기 있어요. 짠 신둥이 아니야? 야 그거 다 끝났어. 야 솔직히 그거보단 이게 더 귀엽다. 야 솔직히 무료 이모티콘 줘도 안 쓸 것 같아. 형! 30일 무료 이모티콘 줘도 안 쓸 것 같아. 형 진짜 이거 아무도 못 얘기해. 야 솔직히 이거 너 같은 거 쓰겠냐고? 이거 표정 좀 다양한데. 당연히 쓰죠 이거. 형 귀여운 이모티콘보다는 개성 있는 이모티콘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. 그거보단 이모티콘을 더 좋아해요. 그거보단 이모티콘을 더 좋아해요. 우리 단무지콘을 더 좋아해요. 우리 단무지콘을 더 좋아해요. 지금 요런 입지가 안 좋은 것 같아. 잘 그린다. 요 요 요 요 요. 얘가 되게 잘 그려. 야 너 그냥. 그냥. 해 그냥. 미술 해라 그냥. 왜 안 그래요 왜. 저 지금 다섯 개 정도 들었는데. 힘드네요. 네. 창작이란. 나이가 좀 있으신. 강아지는 아버지. 얘의 아버지네. 아 강아지는 이모. 아 이거 괜찮은데. 야 넌 망했어. 니 캐릭터는 이미 망했다니까. 솔직히 제가 진짜 결과만 잘 예언할게요. 이거보단 제가 더 잘 돼요. 야 대충 봐도 내게 더 잘 돼. 팬분들은. 귀여운 것만 원하진 않아요. 야 너 야. 야 너 이모티콘 쓰는 거 봐봐. 너 이모티콘 뭐 써. 저 이모티콘 보여드려요? 아니. 제 이모티콘 다. 제가. 개성이 엄청 넘쳐 나은 것들이에요. 부럽다. 형놈 계속 넘치게 그려. 형 귀엽게 그릴게. 제가 이렇게. 약간 예언을 하자면. 어느 정도 형이랑 저랑. 간연 방향이 다르지만. 어느 정도 결과는. 제가 좀 좋지 않을까. 사람들 선호도에서는. 제가 좀 약간. 우세하진 않을까. 너가 짱이야. 니가 최고야. 태연아 나. 캐릭터 봐줄래. 이거 좀 넣어야 돼. 귀여워. 나 약간 성공했다 야. 귀도 하트로 하는 거야? 귀까지요? 5번까요? 조금. 도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. 시선이 막. 그렇죠. 문선되죠? 그래서. 진짜 잘 순환해서 말씀해주셔야 된다는 거네. 필요 없다는 거를. 잘 순환해서 말씀해주세요.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. 마스터본입니다. 자 이 파트와 날개는. 뿔까지 할까? 형이 하나 사줄게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이름까지 지워줬습니다. 침침이. 네 침침이. 끝났어요? 니 별명 아니에요? 네. 미술을 해야지 멋있구나. 순환을 하지 말고 미술을 해야지. 미술을 해야지. 미술을 해야지. 미술을 해야지. 미술을 해야지. 다 끝났어. 미술을 해야지clys. 미술을avía지. 음악 쓰기의 Resistance 진짜 망이다. 어떻게 된 거야? 망냄새가 증시할 Engineers.